안녕하세요 캡컷 앱에서 현재의 글자처럼 이렇게 글자를 가로가 아닌 세로로 한자씩 한자씩 타자해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캡컷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설치합니다. 캡컷 이렇게 칠자를 써서 설치하세요. 그러면 설치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겠죠. 여기에서 캡컷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 다이아몬드처럼 모양으로 생긴 이것이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먼저 터치하세요. 터치해서 앱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본 엔딩 추가해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요. 동영상 만들 때 끝에 캡컷 로고가 뜹니다. 그래서 그 캡컷 로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터치를 합니다. 이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이렇게 나오면 유지가 아니고 삭제를 터치하세요. 삭제를 터치하면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왼쪽으로 와요. 그러면 로고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 위에 상단에 엑스를 터치해서 닦습니다. 닦고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야 되겠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동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터치하겠습니다. 사진을 터치해서 그 글자를 크로마키로 해서 키네마스트로 가져간다던가 파워디렉터로 가져간다던가 어디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크로마키로 글자를 세로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진에서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하나 이것을 하나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톡 터치하면 하단에 이와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아래쪽에 보면 추가라고 생겨요. 이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 비율을 제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을 터치해서 여기에 일반 동영상은 16대9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9죠. 이렇게 하고 쇼츠를 하면 9대16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16대9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은 항상 어느 앱에서나 V자입니다. 이 V자 이것이 저장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이잖아요. 현재 이것을 이 부분을 눌러서 이 부분을 눌러서 쭉 늘려줍니다. 쭉 늘려주면 캣것에서는 이렇게 쉽게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늘려줍니다. 늘려준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여기 뒤로 가기로 합니다. 여기 뒤로 가기로 해서 기본 편지 화면으로 갑니다. 자 기본 편지 화면은 이러한 메뉴가 떠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로 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텍스트 추가가 생겨요. 이게 A 플러스가 생겼죠. 이것을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추가를 터치하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것이 생기고 여기에 텍스트 입력하는 창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밝은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한 술석 보내세요. 그리고 속송올림 이런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글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밝은 보름달처럼 다음에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다른 줄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창에서 엔터키를 칩니다. 밑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속송올림 이것도요. 엔터키로 키로 쳐서 이렇게 세 줄로 만듭니다. 세 줄로 만들고 하면서 크기를 이렇게 줄여 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일단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한 다음에 이 길이를 글자 길이를요. 길게 자기야 필요한 만큼 상당히 길게 늘려 놓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다시 조금 더 늘려 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늘려 놓은 다음에 다시 이 글자를 여기에서 투출합니다. 투출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스타일 AA 스타일 있죠. 이 스타일을 투출합니다. 투출한 다음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 글꼴이 선택되어 있어요. 글꼴 여기 보시면 글꼴이 선택되어 있어요. 하얗게 보이죠. 다른 것보다 글꼴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글꼴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 솔메 김대근 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투출했어요. 글 위에 화면에 보시면 글자가 아주 멋진 스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스타일을 투출합니다. 스타일을 투출합니다. 스타일을 투출해서 여기서는 색깔을 정하는 것입니다. 색을 제는 여기 노란색을 정하겠어요. 노란색을 투출했습니다. 요것을 선택하니까 요 위에 보면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여기 획이란 게 있어요. 여기 다시요. 획 여기 보시면 획이란 게 있죠. 이것이 가장자리의 색깔을 넣는 겁니다. 획을 터치해서 현재 보면 이 검은색이 선택되어 있어요. 두께가 여기 있어요. 두께 이 흰 동그라미를 위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요. 저 화면에 보세요. 이 끝까지 가져가니까 여기 검은색이 글자의 가장자리에 검은색이 생겼어요. 이래서 획을 다시 말해 윤곽선입니다. 테두리선입니다.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색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효과는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색깔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서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간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간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보면 끝에 간격이라고 했죠. 간격을 특자입니다. 간격을 그럼 여기에 현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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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계는요. 가로로 결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왼쪽 정열 가운데 정열 오른쪽 정열 이죠. 그 다음에 이 세개는 세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여기서 제일 위쪽 정열 그 다음에 이것은 가운데 정열 그 다음 이것은 아래쪽 정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쪽 정열로 이걸 툭 툭 하면 여기 보세요. 화면에 위쪽을 보세요. 위쪽에 보시면 글자가 아까 가로로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세로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화면에서 애니메이션 있죠. 이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입장이 선택됩니다. 입장 퇴장 고리가 있는데 입장이 선택되면 입장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이 입장이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입장 입장은 키네마스터에서 인 애니메이션 과 퇴장 아웃 애니메이션 과 같은 것 이고 그 다음에 고리는 애니메이션 과 같은 것 입니다. 그러면 입장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타자 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자치기 있죠. 타자 이걸 터치합니다. 타자 이걸 터치 하면 한번 예를 보세요. 글자가 빠른 속도로 여기서 타자를 빠른 속도로 쳤어요. 이것을 천천히 치게 하려면 밑에 보세요. 길이 타자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요거 입니다.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화면에 보세요. 아주 천천히 치죠. 저기 화면에 보시면 아주 천천히 타자가 튀깁니다. 이것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조절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줄이면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차자를 칩니다. 아주 천천히 하려면 길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주 천천히 하죠. 적당히 자기가 조절해서 현재처럼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빨간 보름 땀 처럼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하고 슥송 올림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설정이 다 되었으면 반드시 저장을 터치합니다. V자가 항상 저장이죠. V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번 터치하면 기본 화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출력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넣고 바탕에는 크로마켓 색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 해서 키네마스터나 파워디액터나 자기가 원하는 다른 앱에 가서 얼마든지 크로마케로 이렇게 합성을 하면 되겠죠. 출력 은 잘 아시다시피 위쪽 화살 비그 터치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설정을 하려면 이걸 터치합니다. 1080 비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해상도가 여기 나왔죠. 나와서 1080 혹은 4K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4K를 갖다 놔도 되고요. 1080 그대로 놔두세요. 프레임 속도는 30 코드 속도는 추천으로 하고 높게 하면 용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기본 그대로 하고서 저 상단에 화살표를 터치해서 출력합니다. 화살표 터치하겠어요.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중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캡커스에서는 출력하는 것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돕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도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 투체면 화면에 이렇게 가로가 아닌 세로로 타이핑을 치는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이 어디에 제정되느냐 하면 갤러리에 제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과 합성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상 캡컷 앱에서 글자를 가로가 아닌 세로로 입력 하고 타이핑 치는 방법을 구현하는 강좌를 올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